사랑했던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것이 잘된 일이야 어느 날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걸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떠난 이미 그리워 방황하고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오늘 날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슬픔은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걸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떠난 이미 그리워 방황하고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걸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떠난 이미 그리워 방황하고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제품들과 함께 힘읍니다 우리의 가상 sal제는 도움말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많이 annoys하고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의 가상에 대한 이해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상에 대한 이해를 하네